6월 평가원 한국사 해설강의 들어가 볼게요. 1번 문항입니다.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88%의 정답률이었고요. 선생님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 거 정답률이야. 동굴과 막집 등에 머물면서 주먹도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구석기시대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연천정국리 유적지 등이 있었죠. 1번 불교행사로 팔관해 연동회를 열었다. 구석기시대로 볼 수 없고요. 고려세 때 많이 열었고 그 이전부터도 팔관해랑 연동회는 있었어.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도를 축조하였다. 청동기시대 이후로 볼 수 있었고. 3번 찬양과 채집을 하면서 이동생활을 하였죠. 정답은 3번입니다. 모내기법을 활용하여 이모작을 실시하였다. 이항법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것은 고려 후기였었고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 건 조선 후기였지. 5번 나라별도 독자적인 제천행사를 거행하였다. 구석시대에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국가 자체가 형성이 안 됐어요. 2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77%의 정답률. 선생님이 한국사는 중요하지만 생소한 주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 그랬잖아. 고대 파트에서 주구장창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이제 가야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지. 질 좋은 철과 우선 철기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6세기에 들어서 백제와 신라의 세력 확장에 밀리면서 소명화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가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국을 8도로 나눴던 건 조선이었고요. 2번 대조형에 의해 건국되었던 건 바레어치. 3번 국학을 두었다.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세 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던 건 고려시대였습니다. 5번 금강가야 등 여러 소국이 연맹을 결성하였다. 금강가야, 대가야, 가야랑 관련된 내용. 정답 5번이죠. 다음은행 들어가 볼게요. 3번 정답률은 56%. 그러니까 전근대 파트에서 이렇게 정답률이 낮은 문항이 좀 출제가 됐던 게 2번 한국사의 특징이에요. 미투신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문서는 서원 겸 도군의 촌을 비롯한 4개 촌의 경제 상황이 나와있어. 민들의 경제 정황과 관련된 문서가 민정문서, 촌락문서라고 얘기했잖아. 뭐를 목적으로? 조세 수치를 목적으로 해서 작성된 문서야. 이 나라는 또 뭐라고? 힌트를 마지막까지 꾸역꾸역 주소. 골품제가 있었다. 신라와 관련된 내용, 통일신라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1번 지방을 구조오수경 체제로 정비하였지. 정답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렸던 친구들은 기본적인 문항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에 대한 학습이 꼼꼼하게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했으면 너무 쉽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 이게 요즘의 한국사의 트렌드라는 걸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2번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고려했을 때부터 과거제가 도입이 되었고요. 3번 사회재소 유지를 위해서 8조법을 시행했던 것,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번 경국대전 편천한 것, 조선이었고. 5번 조사찰단을 파견했다, 개화기 파트의 내용이죠.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4번 미처치인 이 왕조의 문화에 대한 자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률 65% 이 왕조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의 동상입니다. 이번 한국사 6월 평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힌트를 많이 주지는 않는 거야. 위에서도 민정문서 사료랑 딱 골품질환 관련한 힌트만 주고 예전처럼 주구장창 아 이 내용 몰라? 그럼 이 내용도 힌트로 줄게. 얘도 몰라? 이것도 힌트로 줄게. 이것도 힌트로 줄게. 이거를 좀 안 했던 게 이번 한국사의 특징 같아. 태조 왕건 고려라는 거 알 수 있고 고려의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고르셔야 돼요. 1번 동학이 창시되었다. 조선에서 창시가 되었고요. 2번 삼국사기가 편천히 되었죠. 정답 2번입니다. 수원어선 조선이었고 조선 어학회가 조직되었던 것은 일제강점기, 석굴안 본존불상이 조성이 되었던 것은 신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통일신라 시기였었죠. 5번 정답률이 38%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오답률이 지금 62%에 달하는 거잖아.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틀렸지. 이것도 마찬가지였어. 중요하지만 생소한 주제를 발굴해서 출제를 했던 게 이번 한국사의 특징이라 정근대사 파트가 좀 다소 많이 까다롭게 느껴졌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랑 관련해서 나왔잖아. 명과 조공식품 관계를 체결했고 4군 6진을 개척을 했고 어떻게 했어? 일본과는 산보를 개방해서 교역을 하였죠. 교린 정책의 일환으로. 1번 우상국을 정벌해서 복속시켰다. 신라 지중왕 시기 1이었고요. 수당의 거듭된 침공을 막아냈던 건 고구려였고 4번 쌍정총관부를 공격해서 영토를 회복했던 건 고려 공민왕 시기였고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3번밖에 정답일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주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거지. 느낌 한국사를 버리죠. 직관. 느낌적 느낌으로 한국사를 푸는 걸 버려. 이거 여러분들 인적성 시험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시험이에요. 다문항 들어가 봅시다. 6번 문항 정답률은 57%. 마찬가지로 낮았어. 왜 낮았냐면 다음 자를 나타낸 식의 경제 상황을 묻고 있는데 전황의 패단. 이거는 시장에 이 화폐가 유통이 되지 않는 현상을 뜻하는 거거든. 화폐 자체를 사람들이 당시에는 그냥 이 금송아지처럼 집 안에 쌓아두기만 해도 내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은 돌아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집에만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돌지 않았던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의 상황이었어. 이거 몰라도 돼요. 뒤에 상평통보가 나왔잖아. 조선 후기라는 거 알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번에 한국사의 특징적인 부분이 힌트를 많이 주지 않는다니까. 예전에는 전황 몰라? 그럼 박지원의 열아일기는 알아? 박지원의 열아일기도 몰라? 그러면 아 모내기법이 뭐 일반화되었다. 이 키워드를 주면 조선 후기라는 거 알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 특징은 상평도보 딱 하나 이거 딱 하나 모르면 못 풀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부를 하면 엄청 쉽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풀 수 없게 이런 식으로 계열을 잡아 나가시면 돼요. 1번. 금융실명제가 실시됐던 건 김영삼 정부 시기였고요.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되었던 건 1920년대 일제강점기엔 국내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번.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당연히 조선 후기 아니고요. 4번. 인삼 담배 등이 상품장모로 재배가 되었던 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었지. 5번. 녹읍이 폐지되서 귀족의 경지기반이 약화되었던 건 통일신라 특히나 신라 중대 신문항식의 모습이었습니다.